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류설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제보로 받아가지고 제보 내용하고 사진을 공개를 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조폭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갈 무렵에 김용판 의원이 좀 헛다리를 짚은 정황이 드러나자 사태는 완전히 반전이 되었고 김용판 의원 역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김용판 의원을 제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처사가 지금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그동안 민주당의 행적을 돌아보더라도 민주당에서 무리를 일으킨 의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상대 진영에서 혓바지를 한 것에 대해서 바로 물고 늘어져가지고 제명 처리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도중에 이재명 지사와 조폭 유착 증거를 하면서 박철민이라는 조직원의 진술서하고 박씨가 전달했다라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해당 돈다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재소자 박씨가 2018년 개인사업 홍보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으로 드러났고 김용판 의원은 허위 사진을 검증도 하지 않고 정치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용판 의원 역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 자기가 사진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으며 착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김 의원은 박철민을 접견하는 장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하고 나서 사진을 받은 것이라면서 장영하 변호사랑 이재명 관계를 자신이 아니까 무슨 소득이 없는가라고 자신이 전화를 했고 그 뒤에 가져온 것이 이번에 공개한 박철민 씨의 진술서하고 사진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용판 의원은 믿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날짜가 안 맞은 것 같다면서 우리는 사진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못했고 장 변호사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번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돈다발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하다면서 향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뭐 현재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류 의혹서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윤호중 대표는 김용판 의원의 어제 폭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김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류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다발 사진은 해당 조폭이 자신이 번 돈이라고 SNS에 올린 허세 사진이라고 문제 삼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윤호중 대표는 조폭 스스로 자신은 친방연대 입후보였다라고 밝히고 성남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박용승 전 시의원의 아들이라면서 제보자라고 했던 조폭마저도 국민의힘 쪽이고 까도까도 국민의힘 밖에 나오는 게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호중 의원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이런 조폭 범죄자의 진술을 국감장에 가져와가지고 면책특권에 기대해 아무 말이나 던진 김용판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재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민주당은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 그대로 전부 다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상황으로써 어제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해당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더라도 현재 이재명 지사가 조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해명이 되지도 않고 뭐가 진실인지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며 특히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실에 한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시장의 책상에다가 신발을 신은 채 발을 올린 이 사진 이 사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했으며 이재명 지사의 지금 거리에서 수행을 했었던 인물들이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사람들조차도 조폭하고 연류설이 있는 것 등등 현재 이재명 지사 관련해가지고 이런 폭력 조직들하고 뭔가 연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진 하나 가지고 속바지를 한 것 때문에 이재명은 조폭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조폭 연류설이 더 이상 퍼지기를 원치 않아서 황급히 해당 이슈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의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한술 더 떴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우선 김용판 의원의 사퇴를 종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고 윤리위에다가 재수하겠다라고 밝혔으며 한준호 대변인은 요식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용판 의원이 도대체 어떤 배우를 가지고 조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김용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수치이며 국민의힘의 행정안전위원회 사보임과 당적 제명을 요청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특히나 김용판 의원은 본인의 질의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열심히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허위 주장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허위 사실을 국감장에서 전 국민들에게 유파한 것이라면서 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다면 당장 제명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제명을 하고 말고는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거고 특히나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운운하면서 이 사람을 제명을 시켜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웃기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윤미향 의원이라든가 이상진 같은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을 때도 끝까지 이들을 감싸고 안았으며 마지막에나 돼서야 더 이상 감쌀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본인들이 탈당을 하던가 아니면은 국회의원직원 유지를 시켜주면서 당에서 내보내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민주당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무리를 일으켰을 때 민주당 측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김용판 의원이 헛발질을 한 번 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 사람은 제명 처리해야 된다.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 집안 문제나 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용판 의원이 분명히 헛발질을 한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은 이거 자체가 지금 정치 공작일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제보한 박철민 씨에게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제보를 한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제보한 내용이 정말로 사실관계가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박철민이라는 사람하고 이재명 지사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폭로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진짜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김용판 의원이 해당 내용을 폭로하니까 이재명 측이라든가 여권 진영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범죄자의 말을 듣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조폭 연료설 의혹을 제기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권 진영은 본인들이 했던 행동이라 좀 돌아봐야 할 것이 현재 여권 진영 같은 경우에는 정과자들의 말만 듣고 사건을 키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 지지권을 발동한 사건들만 보더라도 거의 다 정과자라든가 범죄 연료 사실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해가지고 사건을 키워가지고 개망신을 당했던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여권 진영의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메신저 말고 메시지를 봐야 한다면서 이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제소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용판 의원 측에서 분명히 헛발질한 측면도 있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라는 상황이지만 의혹 자체가 완전히 지금 깔끔하게 해명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이며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 김용판 의원을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본인들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1도 모르는 행동이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